카라반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과의 결별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무서워요. 졸라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티무르를 꼬셔가지고 어... 맘놓고나 때릴까? 아...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긴 한데 아씨 미치겠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나 일어나 위협받음 아... 진짜 미치겠네 극단적인 품수 현재 지금 그냥 육법주의로 가는게 나아요. 육법주의 가면 뭐주냐 인력주던가 오스만 방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외교관 폴란드 오스만 방첩이나 해놓자 씨발... 어딨냐 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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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해놔 이거 씨발 무섭다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가 다 죽어 맘루크 육만 천 오스만 에피로스 사뿐히 밟고 가시겠구만 조지아 와... 조지아 지랄한데 맘루크 카라코뉴 휴전 아잠 하사 마자르단 이라크도 합병 해야되는데 할게 너무 많아 지금 외교관이 부족해 아 미치겠네 외교관이 부족해 심지어 우지아 이라크도 합병 해야되는데 폴란드 동맹 안되나요 아랍군 아랍권끼리 존복질 해야 될 것 같은데 티무르 합병 어 깜짝이야 이기네요 역시 마운티앤블레이드 다음 테크 인형 함넷? 함넷 개스잘댕이 없잖아 부대를 나눠가지고 새로 부대 뽑을까 인력도 없고 주 주 주 팔레스타인 주 아니었어? 됐고 시나이 반 내놔 새끼야 다른 전쟁의 싸움 전쟁 끝나면 카라바흐 아직도 분쟁지역이죠 카라바흐 여기 아직도 분쟁지역이잖아 아르메니아 그 아제르바이잔 카라바흐 때문에 분쟁하고 있지 않나 아직도 아 샛더 삭 산지 이기만 개이들 나이스 개이들 아르메니아 분쟁지역에서 반군 졸라 터지네 관료제 문화수도 나쁘지 않고 자치도 변화합시다 자치도 빨리 빼 우리 그리고 천도계획 타브리츠 행정력 졸라 딸리네 행정 왜이렇게 딸려 미치겠네 후계자 또 왕되면 행정 더 딸리겠네 희물언니 전쟁 끝나셨나 아유 무굴 만드시게 와 씨 무굴 만들면 대왕이겠다 동쪽의 무굴 서쪽의 오스만 가운데 낀 카라만 과로 과로열고 룸술탐국 씨 와 진짜 지옥이다 여기 육군개혁과 돌아가셨네요 인력 좋은가 있으면 좋을텐데 안정도 하나 올리면 계속 참 잘 될텐데 아 이거 그냥 뒷미 징병 뒷미 충성도 나쁘지 않고 뒷미들아 우리 오스만 제국에도 이교도들 징집하는 제도가 있지 않았나 뭐였지 기름이 생각이 안난다 그거 어쨌든 너희들도 아 치칼찌가지고 아네 씨 패스 울레마 충성도 이교에 대한 환영도 이단 이교 이교 그렇게 없는데 아 전교에 있긴 하구나 뒷미에 대한 높은 세금 응 세금 떼자 응 세금 내 새끼들아 뒷미 자칫거 보자 세금 내는 거 맞니 탈세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세금 내는 거 맞니 친구들아 탈세 같은데 맘루크 탈세 멈춰 히무르 76,000 오 쉣더 펑크 개무섭네 나중에 합병될 때쯤 이거 써가지고 하면 어 7 지금 이런 그런 7밖에 없어 생각보다 별로 없네 하라콘이나 클라인 날쫄하고 팀으로 꼬셔가지고 하라콘유 때리고 맘루크 때려가지고 일단 국력을 기릅시다 90년년도 식민주의 터지거든요 그때까지 테크나 올립시다 어차피 뭐 우리가 함선 내구성 받아왔자 딱히 스잘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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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스만 꺼야 적대적 거래 관계개선 올라가고 내려가고 생각보다 크림에서 돈 좀 벌린 0.09? 벌리지도 않겠다 인력 채우고 신뢰자 장군을 쓰고 뭐라도 해 전문성 전문성 따위 없고요 거의 용병 수준 전문성 거의 용병급 에피루스 보스리아 세르비아 휠체코비라도 날라간 일겠네 그 다음에 나 아닐까 1500년도가 빨리 됐으면 좋을까 아닐까 팀으로 폴란드 오스만 일단 조스만 박아샤 조스만 박아샤 적외적은 리투아리아 브랜데무룩 슈태틴 동맹 어림도 없고요 하트만 뜨면 싹 가능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군녀나? 둘 다 사이 안좋겠네 양을 찍어야되나? 오스만 무역 분쟁 파라포뉴 천천히 올려 굳이 시대를 앞설 필요는 없어요 물문교환 증가 행정역으로 행정 그만 빨아가 진짜 행정이 안 모여 행정 집중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안 모여 외교력보다 더 안 모이는 것 같아 외교력은 4테크구나 쌈 야만 있네 됐고 대출이 얼마 땡겼죠? 4투카 4 에? 대출이 왜 이렇게 많아? 언제 아 빨리 끝내 마무르크를 때리던지 카스티아 오스트리아 와 씨 이거 설마 그 보다 더 먼 곳으로 그 주 아니겠지? 응 아니네요 선 넘지마 됐고 됐고 하 행정 너무 빨아가요 행정이 안 모여 행정 그만 빨아가 오스화한 새끼 우리 클라임 있구나 있구나 무섭다 무섭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치르바함 개종 됐고요 아르다빌 아르다빌도 개발도가 높나? 높지도 않은데 아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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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502카시면 아 하지마 치카 속국 독립 열망 관리 안되고 자치도 됐고 테크 올립시다 조금이나마 군사력 더 모아 군사력 군사력 달달하다 생각보다 필연체의 학파지원 독립시킬만한 나라 딱히 없고요 파르디 모자친척들 위시노 대충 때우고요 팀으로 전쟁 아직도 졸아쓰고 있네 우루영 전쟁 그만해 왜 그려 아 울려탕가 없겠구나 인병위기 7천 딱대봐 기다려봐 너희한테 줄 인력은 없다 개새끼들아 어림도 없지 쪼끄미야 더 아껴 보병 하 기여미 포병 하나 뽑아줍시다 뒷미 출신의 관리자 뒷미면 보고 뒷미면 보고 괜찮아 능력만 있으면 채용해 시발 아 조원가 미용 조원가 미용 조원가 하나 준가 나이스 인력 조원가 주세요 능력 중심주의다 이 새끼들아 요새 방어 쓸 잔데기 없고요 평판 무역 효율 평판 좋은거 하면 동맹 안돼 그래도 폴란드 나한테 왜 희망을 주니 너 나 못 찍었냐 인미 행정과 피는 언제 되냐 이거 96년 4년 남았고요 조세부담 완화 조세부담 완화 찍었네 조세부담 완화 찍고 외교관계 평판 올려가지고 하면 폴란드랑 딱 동맹하면 진짜 든든할텐데 폴란드 딱 하트 떠가지고 나 폴란드 사랑하시는거 알죠 칭근함 박아주도록 하고 폴란드는 리투나 동맹이라면 안돼도 그래도 동맹체계는 유지되어 있어요 다만 모스코V 85,000 오스만 535 와 부럽다 누구는 3,4,4 떠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쓰고 있는데 옆집 오스만 새끼는 왕의 기본 6,6,6,6,6,6,5 5,3,5 또 다음 왕 어떤 새끼가 뜰까 궁금합니다 진짜 레아루 참 궁금해 다음 왕 어떤 새끼 뜰지 수면 수면 샤넬 휠이건 되는 필요 없어요 계스트야되게 없어 됐고 인사훈련자 시켜 음 딱 폴병 딱 3개씩만 더 뽑아주는는 완벽할텐데 그럴 도리 없네 지금도 하라 요새 내려 사치야 우리 미래 수도 놔두고 여기 말고 또 좋은 데 없나? 수도? 수도 뭐 을복 나오고 을복의 농지 없나? 을복의 농지? 너무 무리가 여기 카카스 산맥에 이거? 카카스 산맥에서 너무 많은 걸 말하나? 시르반 시르반 종교 아제르바이잔 누나 수용했지? 바쿠아시타로 못 써 이거 여기도 나쁘지 않을 듯? 근데 여기는 많은 요충구라 요충지라가지고 차라리 여기 날 것 같기도 하고 56 샨지 개발도 여기가 헤르티 5 나쁘지 않아 시르반? 시르반 천도 308? 기다려봐 천도합시다 의복 나쁘지 않아 근데 너무 무서워 욕이 보란나 일단 뭘 해도 욕이 보란나 일단 아르다비 물리주의자 아무리 족같아도 저기 보다 낫습니다 홀란드 110 아 란드형 좀 어? 어 맞다 성고군주정 아니구나 왕식이는 안되지 됐고 광개선 말고 평판종과 잠 쓸게요 혹시 모르잖아 핫 뜨면 아 우리 까부잖아 까부끼리는 니꺼 내꺼 하는거 없냐 시 군대 인력 10만 구평사 10만 시발 왕식이는 자정 제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이제 끝났어요? 카라콘이 때릴래? 시험파기 휴전 언제까진데 휴전 큼큼키네 그러면 여긴 어떠신가요? 아이씨 맘므구 치러 가자 딱이야 신비주의 일법주의 갑법주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갑법주의 나중에 이거 부패도로 돈 벌 수 있어 갑법주의는 돈이 된다 치르반 여긴가 아 이거 여기 안됐는데 여기 바로 밀리는데 오스반 동맹 누구야 마을아 예멘 가즈부크 통일컷 받고 뚝배기 아 저건종 아 워메라 충성도 왜 안 올라가 진짜 하 안되겠다 수도 옮겨 안전한 데로 가자 무서워서 살질 못하겠다 여기 너무 위험해 카카스 산맥으로 옮겨 아제르바이잔 치르반 비단이 무역력 올라가고 비단 무역력 아 의복이 좋은데 비단보다 의복이 개발도비용 만 10%라가지고 의복 없냐 이상해 무역상품 의복 의복이 개발비용 만 10%거든요 근데 여기 다 평지 구름 평지 평지 사라코니 아르다빌 요기 여기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종교가 문화랑 종교가 다르구나 그럼 패스 여기 가야겠다 아제르바이잔을 옮깁시다 하브디시로 옮겨주고 하나만 아 그래도 안심된다 야 저쪽보다 낫긴 하다 너무 안전해 요긴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수도 안전하게 하나 오면 얘네만 시르반 그리고 요기 요새 하나 딱 박아놓은 거 있어 삭막형은 딱 요새 박여놓으면 수도 졸라 안전할지 너 요기 싹 다 털려도 요기 군대 졸라 뽑아가지고 요기서 계속 방어해 나쁘지 않아 됐고 호병 뽑고 맘루크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샴 아 요기 뭐야 평지야 버려 산진줄 알았는데 아 산진 요기 있구나 아이카라 됐고요 군사를 모아 스노우볼 굴려 모로코 여기서까지 오는데 멀어 모로코 군대 카스테한테 눌렸죠 군대 26만 26000 26000 빠지면 군대 얼마냐 힘으로 줘 군대 76900 어 이거 이길 수 있겠지 영상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